저는 예전에 운동하기도 싫어했고 체육시간에는 꾀병으로 운동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테니스에는 흥미가 생겨서 부모님을 졸라 테니스채를 사고 혼자서 연습을 했습니다. 레슨을 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레슨을 받을 곳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테니스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브가 중요하더군요. 서브가 안되면 클럽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클럽에 들어가도 파트너를 해주지도 않는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레슨장에 있는 카트볼을 가져다 수백개의 서브 연습을 하면 서브가 좋아질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서브는 늘지 않고 어깨만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레슨 많은 코치에게 서브를 알려달라고 물어봐도 동작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뿐, 서브는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클럽에서는 서브가 좋은 분들에게 서브를 알려달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어렵게 배워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브는 그들 나름의 서브이지 그 서브가 저한테 맞지는 않더군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동작과 자세로 무리한 연습을 하다가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백만원의 비용이 깨졌습니다. 수술 후 서브 연습을 한다고 모두 이렇게 어깨를 다치고 나처럼 수술까지 하지는 않을거야 라는 생각에 뭔가 방법이 있을거야 하면서 서브 정보를 찾아봐도 명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았고 본인들만의 이야기라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상위병 감천이라고 저의 이런 열정에 하늘이 감동하셨는지 엘보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분에게 현대 테니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서브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 딱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현대 테니스 서브 정보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근본부터 헌드는 천지개벽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실패만 하고 안되던 서브의 발전을 이루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연습하던 그런 서브가 아니라 하나씩 달라지고 발전하는 서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어깨가 아픈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확도와 파워, 스피드 모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브로 팔로 어깨만, 라켓만 세게 휘두른다고 서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고 서브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코트에서 서브 연습을 하는 다른 테니스인들이 몇 명이 제가 서브가 이전과 달라졌는지 저한테 서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그 사람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해주면서 그들의 서브도 달라지고 발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서브 메커니즘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이구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서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 테니스인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반응은 예상을 뛰어남는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내 서브를 잘 놓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가 다른 사람들의 서브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와서 서브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니스 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브 기술만 알고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테니스 장비, 근골격학, 운동치료학, 피지컬 트레이닝의 다양한 분야까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전문 지식이 결합되었을 때 좋은 서브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또한 혼자서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어 해외 테니스 선진국으로 테니스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수십 명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 이 선수들을 지도했던 명코치들, 장비 전문가, 트레이닝 전문가, 영상 분석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배운 세계적인 노하우가 접목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서브를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현대 테니스 서브 전문 교육기관인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테니스인들과 선수들도 서브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고 좋은 변화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손바닥은 다 허물어지고 손바닥과 어깨가 아프다는 정외과 의사선생님의 이런 고통도 없애드렸고 체육대학이나 체육학과 출신 테니스인도 서브 아카데미에 와서 서브 메커니즘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 거주하는 교포분들도 한국에 올 때 서브를 배워간 분들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니어 선수들의 방문이 늘어나서 테니스 꿈나무들의 서브 발전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는 6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은 물론 남녀, 국내외, 그리고 동호인은 물론 선수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현대 테니스 서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TSA 테니스 서브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테니스 서브가 안 돼서 고통받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폴트 때문에 파트너에게 미안해하는 일, 서브 연습한다고 어깨가 아픈 일도 없어집니다. 대회에서 매번 좌절하던 그 단계를 뛰어넘어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서브 레슨을 받은 수백 명의 회원님들의 레슨 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 서브 지도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토스를 완성시켜 드리지 못하면 100% 레슨비를 환불해 드린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서버가 발전하는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함께 하세요.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